구독해주세요! 구독! 먹고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이게 쉽느라 버리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꽉 조여야 돼요? 이렇게 꽉 조여야 돼요? 사장님? 매니저 어떻게 주는 건데요? 버퍼? 매니저 어떻게 주는 거지? 모바일은 안 될 거라니? 아니면 눌러봐요. 그 아이디는. 이따 물어봐서 줄게요. 이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케인팀이 이거 사줬어요. 근데 나 좀 정신없어. 여기도 카메라 있고. 여기도 카메라 있고 그러니까. 정신없어. 이게 왜 이렇게 314개. 314. 기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덥다. 벌써 덥다. 감사합니다. 에오 구고님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나정님도 안 새로웠어. 근데 우리 진짜 시간 좀. 많이 지체되는 거 같아. 아닌가? 끝. 언니 양말 안 신었어요? 안 신었네? 양말 하나 신었어요. 그 위에 신으려고 했는데. 이거까지 신으면 이거 너무 불편하네. 이거 신발은 다 냅두고 갈 거죠?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거 고드 신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어? 또 니말마님 한겨라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돌이님 5개 감사합니다. 하얀 구입하시나? 하얀 구입하시나? 하얀 구입하시나? 하얀 구입하시나? 되도록 evet, 하얀 구입하시나. 하얀 구입하시나 tricks. 하얀 구입하시나 Ludwig? ps, ? interessante Mandi 정답을 빨리 뺍니다. くprobe 지금 지금 출발할 것 같아요 신발만 넣고 나머지는 다 챙겨서 오래요 신발을 여기다 두라고? 신발은 여기 다시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신발은 놓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고추님 감사합니다 고추님 감사합니다 고추 심으시고 저는 우정 때문에 고추 심으면 안 돼요 내 거 고추는 간단히 그냥 탁 탁 하고 끄셔야 됩니다 고추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네 여자 소울 친구는 함부로 수업 못 돼가지고 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옷으로 태어나고 쪽팔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저야 좋죠 어? 어? 대놈 보셨는데? 아 네 됐어요? 네 오빠 모바일도 매니저를 줄 수가 있어요? 못 줘요 주려고 하면 줄 수 있지 감사합니다 아 홈페이지 들어가고 저 후드도 이야 생길 거 진짜 가득 자 챙길 거 다 봅시다 한 발 놨고 아 이거 두께도 너무 편한데? 진짜 너무 너무 편해 우와 진짜 너무 편해 약간 아장아장하고 어떻게 해요? 천안 이거 뒤에 놓고 이제 출발이렛 오우 말도 좋았네 야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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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도 편하잖아요. 하나만 켜는 게. 저건 도심없어. 내가 지금. 다 틀고 다니는 거. 내가 두 가지. 그렇지. 아니, 너도. 이게 되게 돼있어. 고마워. 저는 그럼 열심히 카메라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몇 시일까? 지금이. 몇 시일까? 3시 5분. 3시 5분. 나 왜 이렇게 하게 질려있니? 얼굴이 하얘. 왜 이렇게 하게 질려있니? 퀸키가 없는데? 힌트 좀 줄까? 이거 엄청 쎄게. 내 거 바를게. 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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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니트 100점. 들어가시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진짜 신발이 엄청 불편하네요. 여러분들. 처음 신어봐요. 어떻게. 신발 주세요. 케이크 타실래요? 먼저. 이따가 손 씻으면 내려놓고 내래요. 네.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최대한 간편하게. 응. 여기서 왜 끈걸래? 무조선. 무조선. 네. 지금 뭐라고. 모델업 모델업 모델업. 신간 누구오고. 신명은 뒤에 있다네. 그 다음에. 태연님만 오시면 되세요. 태연님. 네 계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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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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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놀랬어 뭔 일인 줄 알고! 늑게 비곤 나도 쉬고 싶다. 지윤아 지윤아 네. 카메라, 카메라 줘 봐. 잘래요, 오빠는 여기서? 어, 나도 그냥. 뭐, 개대개다, 님베 잘해구! 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들 실장하셨나요? 갑자기. 현재 시간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백두산 정상이에요. 뭐야, 나 똥 앞에야? 네. 오빠, 인누와. 얼마나 걸려요 형님? 걸어, 여기서 2분. 2분? 오케이, 오케이. 귀엽죠? 다 타려고. 오프 숄더. 네, 머리 알 만지 마소. 모두 몇 번 타봤어? 저 처음 타봐요. 처음 타봐? 아이세령님께 산재핀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모두 가르쳐준 게임이야. 나, 나 못타. 나도 3번째야. 그래요? 나 이슈. 아, 투구 감사합니다. 케케무. 지휘야 감당 잘 노라. 스카이프 안녕. 스카이프 안녕. 야, 안 무거워? 어, 괜찮아요. 큐님께서 한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캐작 이름 뭐야? 무주 리조또. 무주 리조또. 무주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첫 보드타가 타다가 발목이 불러졌어. 아이고. 아이고. 마음 깝고. 근데 지휘인아, 왜 내가 그 뭐야. 여기에 시청자가 왜 더 딸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의미해줄까? 아, 괜찮아요. 아니, 그니까. 늦게 켠다. 아니, 늦게 켠 것보다. 저긴 베비야. 그걸 4천명 걸려. 근데 여기 2천명 걸려. 중계방으로 빠진 당연히 사람들이 안 올 수 밖에 없어. 그렇지. 와, 우정수님께서 베면서 1029개 넣은 거라고 122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치님께서 한계 팬클럽 가입. 케케몽님께서 두 개 팬클럽 가입. 봉희님께서 한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팬 가입 받자. 근데 이거 두 개로 계속 해가지고 하나는 어떤 팁? 시윤님께 두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하나는 그냥 가르쳐주시는거죠? 하나는 우리 거매니. 하나는 저희 쪽으로. 젤라또님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푸우이형님 감사합니다. 샛별님, 야녀냐님, 진유와따님, 요가봉님, 펜알레오님, 공님, 환자님, 아이콘님, 아이콘님, 크리자님, 리인님. 야이 씨발 새끼들아!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다들 감사합니다. 아, 유압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압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압도 감사합니다. 하탕님, 김세훈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연님하고 저랑 생일이 깜짝 놀랐어요. 응? 뭐라고? 생일이요. 아우,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30일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 야, 중기야. 야. 너도 팬 몇 천명 빠졌냐? 저 팬에 빠졌어요. 한 3천명이었어요. 그게 뭐가 빠져요? 그게 뭔 말이야? 팬 이번에 한 3천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팬가입한 사람? 어. 맞지? 진짜로? 왜 그렇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팬가입 많이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무색이야, 진짜. 나 오랜만에 타려니까 긴장된다. 잘 못 타는데. 어려워요? 네, 운동. 아니, 운동 신경 있으면 바로 타던데. 그래서 바로 타던데. 그래서 바로 타던데. 난 타기 바로 타던데. 그래서 밟은 부끄러지셨구나. 그, 그 이후로 안 타다가. 애교. 아이고, 11개. 10개 정도 감사합니다. 10개 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척. 깜찍한 척. 근데 일부러 2개 킨게. 섹시한 척. 여러분들. 나뉘어지기 때문에 하나는 연습을 하고 해서. 네. 이게 카메라가. 카메라들이 따로 없잖아요. 섹시한 척. 그래서. 어른님이 가르쳐 주실 때. 다른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2개로 켜신 거래요. 유니님 어디세요? 유니님 감사합니다. 아, 유니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갑 안 들고 왔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아.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아니야. 진짜야. 진짜요? 실아요. 몰래카메라. 진짜야? 이거 안 치고? 그럼 형님 저기 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살게요. 아니 형사 여기 있어. 형 거 있어요. 내가 예비를 주고 가면. 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몰래카메라는 줄 알았어. 그럼 계산을 하고 놓고 온 거예요? 네. 도착했나 보다. 안 뜯었기 때문에 타도 되겠다. 아예 안 뜯었어. 꼭 저런 애들이 있어. 인정. 인정. 근데 마이크는. 아 여기. 응응응.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소리 들어가겠네요. 그렇지. 아 그래. 거루 형님이 딱. 오늘 하나 딱 잘했네요. 내가 사준 거 봐. 장갑.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까먹었어. 까먹었어. 챙길게. 아 고근이 마누라 아니야? 아 그래. 세안님하고 이렇게. 원샷으로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게. 아예. 심해해. 오. 오. 뭐지. 뭐지. 많이 나눠져진 거잖아. 남성야 참 고맙겠다. 와. NS 나이스님께서 별표수 100개로 통콘 팬클럽 가이. 고마워 나이스. 형님들 정말 정말 통콘 팬클럽 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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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방송이 좀 약간 NS분들 많겠다. 오늘 보면 안 돼요. 아 오늘은 좀. 스키장이나. 초플린 기현님께서 문상 사야 되겠네. 기현아. 역시 좀 차려를 하세요. 조패기 전에. 와. 잭 형님께서 1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윤 나 예뻐. 아유 감사합니다. 예뻐. 예뻐. 덥다. 거름. 땡.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땡. 와. 기사님께서 100개로 통콘 팬클럽 가입. 양양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키장이나. 어. 뭐가 혀 마중 나오노. 이경. 야경. 야경군님. 11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팬클럽 감사합니다. 귀여워. 이게 제가 살찐이 아니라 요 부었어요. 도착. 어. 도착. 도착. 내립차. 자. 이게. 이거.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매달려 있는 거 뭐지. 보조기 때문에. 오빠 오빠 잠방하게. 내리시오. 잠방하게. 다나가. 응. 다나 간다고. 아. 늙었어. 희연봐. 무슨 틴트 같은 건 가져가야겠다. 카드랑 돈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 안 가져가도. 사달라 그래. 여자들 뭐고 있어. 가져가야 돼. 오빠 잠깐만 들어줘. 암 차가워. 신분증은 필요 없죠. 어우 썩었어. 아우. 개썩. 신분증. 필요한 거. 신분증 필요해요 오빠.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요. 태어나서. 스키 한번 타봤다. 말고. 히님. 신분증도 가져갈게요.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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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어 오빠. 다녀오겠습니다. 과연. 안녕. 재밌겠다. 괜찮아요? 어. 으악. 이제 신발이. 개매너. 이거는 뭐예요. 이거 보조배터리인가봐요. 이거 보조배터리인가봐요. 와 귀신이다. 귀신. 이거 귀신인데? 귀신. 언니 장갑. 생겼죠? 네 여기요. 귀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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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언니 세팅 보여요? 잘 안보여요.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보여요.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걸우님 보드 신고 계세요. 등신한테 참아줄래? 이제 등신한테 죽어볼래? 촛불린 기사님 별풍선 한기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뿅. 와, 눈부셔. 갑시다. 갑디다 갑디다. 눈부셔. 강북소에 태어난 장마다. 왠지의 이을라입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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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페님 감사합니다. 네. 모자 잠시만 꺼내고요 모자 모자 잠시만 꺼내고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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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못 봤어. 하늘이 뭐예요? 어머니야, 죄송해요. 차차차. 우선이 이제 사줬어. 차차차. 어, 있잖아. 바라쁘다. 현이님 감사합니다. 장갑 끼시고. 네. 모자 쓰시고. 자, 자, 자. 지금부터 장갑하고. 어른이 저기 잠겼어요, 차? 안 잠겼어요. 장갑하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요. 장갑 절대 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모자. 아, 벗지 말고요. 절대 벗지 마세요. 만약에, 특히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딪혔을 때만. 엣지에 만약에 손이 닿는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딪혔을 때 이걸 안 다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죠?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장갑을 빼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장갑은 무슨 짓에서 빼면 안 돼? 네. 자, 그리고. 눈이 나오죠, 진짜. 내가 지금 충전 다 걸어놨으니까. 네. 전화기가 만약에 꺼지면 다시 빨간불이 뭐야 이거. 이방 하시고. 아, 뭐야. 이 앞머리 눌린 거 뭐야 이거. 자, 가시죠. 장갑 가져와야 되죠. 장갑 없죠? 네. 지금 다 꼬신다고요? 네. 아, 잠이 오지. 얘 꺼냈다. 너 진짜 미치겠다. 너무 무거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장갑 지금 끼면 되죠? 네, 지금 끼세요. 1명 있어요, 지금? 네, 무조건 껴야 돼요. 장갑하고 절대로 장갑하고 모장 벗으면 안 돼요. 네. 많이 잘죠? 네. 가시죠. 와, 초콜링 기사님이 구구 개동을. 감사합니다. 설마 여기서 시키는 건 아니겠지? 구구. 어, 나 이거 장갑 끊겼는데. 가서 껴야겠다. 네, 내가 끊어줄게요. 감사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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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는 좀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하면서 올라가고. 이따가 다시. 터치, 무너질이 불가합니다. 더러워zu인 천천히. 이따가 엄청 많아. uste. 이렇게 맛있는 크리스마스. 아, 내 마이크, 우리 아이는. 주요. 까지, 우리 아저씨.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피난 왔지요? 아이고 블랙홀님 통콘팬 컬러까지 감사합니다 아 너무 무거워 주문하는 광합 예에 안보셨어요 이거 언니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회장님 죄송한데 여기 여기도 여기 한 번 불러주세요. 지우 많이 올라왔지? 응? 응? 지우, 2020년. 저 진짜 딱 첫 명 같애. 왜, 왜 나온 거 같애? 이유는... 나중에 들었으니까. 저와 함께 한다니까 얘기를 한다. 아아... 이제 알겠지? 응? 이제 알겠지? 그게 더 유명하다니까. 내가 덥다 이제야. 자, 가시죠. 앞머리 눌렸다.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어? 그거를 가져와서 썼어야 되는데. 언니, 쭉. 우와, 보여드리고 싶다. 짜잔! 짜잔! 안녕. 우와. 저 처음 와봤어요, 스키타로. 나 엄청 넘어질 것 같은데 오늘? 어떡해? 잠깐만. 눈 위라서 너무 위험해요. 잠깐만. 눈 위라서 너무 위험해요. 잠깐. 잠깐! orders치 ed이. 여기 이런 것 같은데. 여기저 gitti. 여기저씨가 계신가. 여기저씨가 여기저씨가 떠오르나? 집에서 있습니까? 여기저씨가 떨어지는걸. 여기저씨가 다시어가悩약이고. 여기저씨가 어디서 들어가봤어요? 안전한 거. 뭐, 아래, 넌? 모자 모자 제대로 들어오고 싶은데 로빙 로빙 이쁜 이쁜 카메라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케이징까요? 케이징까요? 케이 찐다로 케이 찐다로 케이 찐다로 케이 찐다로 보드가 차기지와 치키가 차기지와? 치키가 훨씬 일단 쳐다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이거 어떻게 잡는거지? 주머니도 같이 잡아야되요? 아니야 불안해보인다 제가 봤을때 어림도 없더라 내가 할게 근데 두개를 어떻게 두세요? 양초 제가 다 두고있어 이렇게 제가 미쳤을까요? 옆에 있어봐 좀비해 양파들 있어봐 응? 네 여러분 세면에 젖주세요 네 네 내가 올라가서 바로 타는거죠 내가 한 번도 안 잡았는데 바로 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잡았잖아 네 세번째 세번째 일단 신협에서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내가 칸 정해놓고 세고차를 만들어줄거니까 거기까지만 딱 한번 보시면 보여주면 돼요 그럼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왔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해야돼 하나 둘 셋 넷 쭉 타고 내려가는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은 나내수서 안되고 어 우리 또 고마워리 회장님께서 태국 태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도 맨날 마찬가지에요 보이죠? 똑같애 이 방이라서 봐 내가 두개 달고 있어 지금 이거 탈 때만 그렇게 합시다 나 이렇게 뚝동을 해 이 친구들이 네 못 들고 타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그 뭐예요? 네 못 죽을 타 못 들고 타 그래서 그런거지 장갑 빼지마 네 머리 좀 장갑 절대 빼면 안돼 네 이 한편 왔나? 이 한편요? 아 아 내가 세워지고 우리 아빠가 사업금을 그냥 들고 왔어 이거 왜 들고 왔어? 이거 사이가 뭐 담으라고요 어디다가 이따가 쓰려고 해 됐죠? 이거 안되요? 아 안 돼요? 나 못 썼네 흐흐흐 나 못 썼네 저러다 손가락 잘려야돼 어? 이거 왜 빠졌지? 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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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란이님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시는구나 자동으로 되나 보네? 주머니에 있는데 이거 태큰님 감사합니다 조현영? 장갑 껴야되는데 지금 이거 들고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쪽에는 이거 들고 한쪽에는 카메라 들고 너무 힘들어요 장갑 좀 낄게요 장갑 좀 낄게요 언니 줄곧 알수 있겠어요? 글쎄 오빠 퇴야 어디갔어 퇴야 퇴야 하고 퇴야 먼저 올라갔어 다음 번에 같이 합시다 다음 번에 같이 합시다 자 어쩔 수 없이 탈 때만 타고나서 내가 줄게 조금만 타고 싶다 소통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둘 다 하자 양쪽으로 네? 아니 본인들한테 이거까지 이거 맡겨놓고 이거까지 들어가면 못 들어요 네네 그러면 내일 때 내가 다 줄게요 네 그냥 하시죠 네 네 앞에까지 와주세요 네 일자 확인하시고 다시 확인하세요 자 위에 안전빨 내립시다 자 내려요 됐어요? 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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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오지러워요 언니 이렇게 이렇게 걸치고 있더래요 요것만 잘 잡고 있으세요 와 대박 추왕 추왕 얼굴이 추왕 추왕 자 다 비춰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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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프터단 소감 어떠세요 처음보시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네 네 천연을 잘 안타봤어요? 잡았어요 근데 밑에 못 보겠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밑에 봐요 아뇨아뇨아뇨 밑에 봅시다 어휴 안봐 보면 어지러워요 와 근데 이거 완전 잡치도 와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허술하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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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되게 여유있네요 네? 오빠 되게 여유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안 잡아주면 우리 친구들 안 나오잖아요 오우 여기 진짜 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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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울꺼야 이게 지울꺼야 이게 지울꺼야 거꾸로 들었네 그러면 응 이렇게 가야되는데 네 자 이렇게 여기서 한번 멈춰야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보이죠? 그렇죠 어거어거 밑에 밑에 맘 좀 없어 아니 이거 밑에 앉는 그것도 없어 이거 맞어 맞죠? 네 맞아요 네 초갑장 아니 망도 없으니까 도로네 여기 밑에 원래 망 같은 곳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망 안전밤은 안 올리면 같이 있는 일이 없습니다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네 네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위에 갔다 와서 또 저거 하면 돼요 겁먹지 마 뭐 이렇게 울어 아니 약한 척 오진데 왜 이래 네 추워서요 저기 대게는 씁글뽕글 하는데 네 서로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조그만 애도 타고 있어 어 진짜 애기들도 아니 신기하다 그냥 좀 좀 욕할 것 같아 속으로 서로 막 이쁜 척하고 이러니까 못 먹는 척하고 저기도 초플링 봐봐 되게 여의 있어 아니 나 한 번 경험자잖아요 진짜 처음이에요? 네 스키장 처음이에요? 아니 스키장은 일하러 왔다니까요 표팔러 아 리프트? 네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처음이에요 진짜 어허 타본 건 처음이야? 타본 것도 처음이고 이거 와본 것도 처음이에요 특히 아네 또 지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너도 처음이야? 네 우리 엄마가 여자가 처음이라 믿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네 응 울 수가 없어 그거 구라치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련해 보이네 뭐야 노련해 보이네 자 지금 양쪽으로 제가 카메라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무서워 네 제가 다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높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경사가 되게 완만해 사람들 내려온 거 아 그래요? 아 이게 초급자예요 초급자 감자가 좀 마시고 내려올 때 네 내려올 때 네 내려올 때 눈 시려워 우와 우와 근데 이제 2주도 저금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다 진짜 토끼 타네 응 어 어 아기들도 많네 아기들 귀여워 그런 게 있어 어 잘 탄다 근데 나머지 어휴 봐봐 얼굴이 칼로 막 되는 거 같아 여기 진짜 춥다 여기 여기? 여기 예 야 내가 안기 했길래 하하하 자 안전바 좀 있으면 올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런 옆에 어느 거에요 어느 거에요 어느 거이겠나요 저거요 저거는 곤돌라예요 그게 뭐예요? 관광용이 있고 아 네 관광용 아닌 게 있습니다 자 안전바 잠깐만요 안전바 올릴게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자 내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준비 됐죠? 자 오케이 자 지금 새하고 어디갔어? 여기 뒤에 있어요 아 저기 있네요 자 잠깐만 저도 좀 얘기 좀 하고 오시고 네 저기 저기 나는 어딨지? 세식이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거 하나 타고 왔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됐대? 뭐야 미역이 됐어 앞머리가? 얼굴 찢어진 것 같아 진짜 우와 꼬이 까먹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요? 저기 끝으로 가시죠 머리가 머리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머리에 긴 붙었어 아 진짜 이거 들고 저거 들고 너무 힘들다 초콜릿 보여달래요 네? 초콜릿 보여달래 나 갑자기 못생김 아 진짜? 아니 내가 머리에 긴 붙었다니까 못생김 붙었다고 못생김? 와 공유 도깨비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이디 되게 마음에 든다 아이디 장난 아니다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니얼봉 니얼봉 니얼봉? 갑자기? 니얼봉? 니얼봉이 뭐야? 니얼.. 니얼굴 봉이 우리 방에서는 우리 방에서는 봉이라는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니얼봉이야 콧물이 뚝뚝 떨어진다 모르겠죠 어ь bleep 혈액형 B형이에요 아 콧물 나 봐 콧물 아이고 K 힘내샤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세울까요? 이것도 세워요? 잠시만요 못 타는 사람도 계세요 잘 타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 야야 어디간데? 요거를 딱 좀 내려갖고 보피를 마쳐야 돼 좀 안 쓰러지지 않아 아 이거 대충 해야지 방법 없어 병사 가져갖고 아니면 예를 들어 좀 파 여기 파갖고 이렇게 또 맞추면 되지 이렇게 파갖고 자 됐다 고정됐어요 간단히 들어가세요 이 자세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자세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상처에 치고 무릎만 주기로 했어요 이 자세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파란산 이 자세를 유지해야 돼 자 이건 뭐냐 베이직 빠질 거 있잖아요 비 비 자세 이 비 자세 이 비 자세 따라해봐요 이 비 자세 이 비 자세 이 비 자세 명절의 명절 여러분은 다 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여튼 현재 손기로 좀 찹어 않고 혼자 내려갈 수 있고 내 마지막에 경찹Star 그리고 아버지는 저 같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제가 아 연예인강수구를 갈 겁니다 연예인강수구를 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안 타요 아 나 말로 다 도주는 거예요 나 잡아주면서 하나도 안 받치게 잡받지지 않게 오케이 연예인강수구를 갈 거니까 지금 다 준비해서 televisions 일단 모두를 다 신으십니까? 네. 모두를 신다 왼쪽. 왼쪽으로 신으시고 왼쪽부터 먼저 신으시고 신어요. 신어서 일어나야 되니까 일단. 화면이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 여기가 이쁘긴다. 안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여기 위에. 세야되고. 여기를 넣어줍니다. 여기를. 물어 주면. 빠져요. 땅콩. 논발부터요. 다행히 채울 때는 항상 위부터 먼저 채우세요. 깍고 와요.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손에. 왼쪽으로 채워줍니다. 자. 두고. 다행히 주차하지 마세요. 형.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평소에는. 여캠. 저번에. 서바이버를 타고 보니까. 두개로 나눌 수 있던데. 하나만. 하는게. 낫지않아요. 어차피 평가임 할 사람들은 다 있는데. 지금 채팅창이 안보여요. 반은 보고. 네. 방 하나로 옮기자. 네. 방 하나로 옮기자. 또 꺼주세요. 자. 방 하나로 옮기자. 네. 채팅창이 안보여요. 사실. 시련이. 자. 반응 보시고. 그럼 가위바위보 하실까요? 아니요. 여기. 하시라고 해도 되는데. 다행히. 어떻게 할까요? 지우께 화질이 좋아하라고. 네. 왜냐면 지우 누나가. 이렇게. 안드로이드거든. 여기도 해요 오빠? 다 해야더라. 아우. 개피곤하다. 여기가 더 많긴 하지. 시청자분들 알죠. 그러면. 아 형들. 본방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에? 뭔때미? 이거는 뭐? 그거 추워요. 안 추웠어? 화질이 안드로이드가 훨씬 좋긴 좋아. 이거는 너무 뿌옇다. 아이폰은. 안드로이드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한쪽으로 옮겨요? 네. 그게 편하죠. 지우 누나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안녕. 안녕. 나가기 전에 추천 눌러주세요. 안녕. 추첨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 형들. 안녕. 귀여워 화질이 여기가 더 좋죠 시청자분들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여기가 훨씬 나아가지고 그랬으니까 미안해요 저 믿습니까 자 거맨 이거 그러면 자 이거는 철수밖에 자판시키고 자 지유 누나 그리고 파이 그리고 잔만 죽을라 그래요 지금 굉장하셨는지 말이 없어졌어 파이퍼 핸드폰 내가 넣어줘? 네 제꺼도 넣을까요? 저 근데 넘어지고 난리 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팬클럽 가입돼 감사합니다 아 림이엠형이 5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은 좀 이따 사주세요 우리도 채팅창 볼 수 있을 때 어 형 그 빨리 가요 섹시 포즈 섹시 포즈 섹시 포즈 섹시 섹시요? 죄송합니다 아 모양이 예쁘다는 초플링이 cier Ya 우리도 뭐 슈 blip 자세에서 타는데 큰일如果你 ea 아무리 껴카 완벽한 Du 정말 처음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선단 말이에요. 내가 잡았을 때 내가 끌어줄 거야. 그럴 때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줄 거예요. 내가 기본적인 걸 다 생각하고 지금 원래 스케이팅에서부터 그리까지 다 뛰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냥 내려갈 수 있게끔만 해줘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성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좀 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세 아까 그 자세. 잠깐만. 그렇지. 무릎만. 그렇지. 무릎만. 그렇지. 상체 올리고. 이 자세에서 종아리를 뒤에 받침대를 밀어봐. 그냥 이렇게 피면서 밀어봐요. 이렇게. 들리죠? 이렇게. 자 이걸 딱 고정. 자 이 상태에서 안 넘어지니까 다 해봐. 자 편하게. 그렇지. 그렇지. 안 넘어지죠? 근데 자 여기서 봐봐. 내려가는 힘과 내가 밀어주는 힘이 비슷해야 돼. 그래야지 쭈르르르 내려갔어. 근데 만약에 힘을 뺐다. 이게 만약에 내려가는 방향에 꽂혔다. 여괴치.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괴치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넘어져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안 걸리게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뒤에 뒤꿈치에다가 뒤쪽으로 내가 같이 중심을 치러줘야 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무조건 이쁜 자세로만 하나 소리는 하지 않아요. 왜? 왜 이쁜 자세로? 이쁜 자세로 하나 소리는 하지 않냐면 사람이 자기가 중심을 찾아줘야 돼. 중심을 찾고란 자세 교정이거든. 한글 귀가 먼저 뚫리죠? 귀 먼저 뜬 다음에 못 벗 들어가잖아. 자 그런 식으로 똑같아. 자 벌리고. 내가 갈게요. 내가 뛰어야 돼. 내가 뛰어야 돼. 그렇지. 내가 뚫려와. 내가 뚫어줄게. 아 뚫려. 내가 킬 딱 줄게. 이 상태. 이렇게 유지해야 돼. 계속 이렇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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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안보았어. 두 분 어디까지 가요? 몰라? 설명 다 들었나? 초블링 넌 잘 줄 안다 그랬지? 그럼 내려가봐 저까지 지금요? 보여줘 보여줘 제가 장갑을 벗었어가지고 대충해서 보여줘 기다려 기다려 우리는 강수 따위 죽여야 된다 졸라 많이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혼나면 어떡해요? 안혼난다 어느정도까지 내려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줘 뭘로 내려가요? 니가 알아서 타면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1대1이네 완전 일로 근데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잡아요 나한테 적응 시간을 조금만 줘 좋아 괜찮아 귀여워 빨리 옆으로는 이렇게 가야되니까 누가 하니까 그렇죠 아따아따아따 빨리 가봐라 빨리 스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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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기네 와 이쁘다 와 나 진짜 소리만 사봐 흰색의 저색이 되게 헉 됐다 가? 응 가 조심해 레츠고 오우 잠깐만 이쪽 말이야 너 왼손잡이야? 네? 아니요 내가 이렇다 한지 저렇다 한지가 기억이 안 나 왼쪽일거야 아니 반대 니 알아서 타봐라 반대쪽이야 다 관한 아니 형님 나오세요 아직 나오세요 아니 야잇 새야 몰라? 알아서 내려가고 있겠지 뭐 지금 내려가고 있네 왜 스톱이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 못타요. 그냥 내려갈 줄 알아요. 아까 혹시 설명하는 거 들었는 사람? 자기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조금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한번 일어나보라. 그냥 일어나면 되지. 일어나서 엣지만 잘 주면 돼. 중심을 잘 잡고. 일어나서 뒤쪽으로 좀 중심을 주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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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라곤 개맛노. 개맛노. 드라곤 개맛노. 설명 아까 우리 들었잖아. 거맨. 그가 달려온다. 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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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못타요. 주블럭. 거물럭 거물럭. 거물럭. 아우. 근데 우리 4시방 안에 뭐 눈 그거 한다고 그때까지 밖에 못하는데. 이게 내려가는 힘이야. 내려가는 힘. 내려가는 힘이라고. 내가 쎄게 넣으면은 브레이크. 길을 팍 찾기면은 딱 쓰는 거고. 팍 노벨은 드르르르 내려가. 태극 이만큼 개간진하죠. 거의 국가대표요. 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어. 자 됐어. 내가 잡았으니까. 자 잡고. 어언. 아. 내가 좋아하나. 집적은. 형아 괜찮아요? 형 혼자 클라이밍 하고 있네 어?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다 이거 왜 이래? 나 떨어지고 있어 제발 제발 우와 개신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하 아 아 아 아 아 이럴나고 싶다 안 돼요, 누나 자 이거 여기 갈게요 가루 형 띄워줄게요 하이 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군 어디있어? 고루오빠? 고루오빠, 저기있다 저기 보이죠? 보이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타네 케이님 잘 타네 뭐야 나 혼자 놓고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잘 타네 아니 일어나는 방법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나 일어나지도 못해요 자 한 명씩 봐봐 한 명씩 앞에까지 잠깐만 가는 거야 옷 넘어질까 싶으면 어떻게 알아 역시 어떻게 쫓아가 나 일어나는 방법도 몰라요 잘했어 한 명씩 지우 내려가 지우 어쩌냐 엉덩이로 내려가야지 뭐 드라곤으로 내려가래 굴러 옆으로 굴러 역시 아 다리 지났어 갑자기 아 나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다리 지났어 아우 아파 아우 다리 지났어 드라곤 무빙 드라곤 무빙 하하하하 저주래 하하하하 응 와 왜요 뭐 지나갔어요 안고 간다고 안고 간다고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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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왜요 아 노을님 안녕하세요 거루 도지우 깜빡하다 재기랄 올라오네요 지금 이제 올라오네요 그럼 카메라는 누가 잡아 카메라 누구 잡아 카메라 누구 잡아 내가 하하하하하하 아 맞다 도지우 이런 혹은 거승사yk 거승사iek 우가 거깨비 해서 호지 이호 카메라 누가, 오빠 잡을거에요? 내가 할게 그럼 난 누가 잡아줘 저기 케이 내려갔지? 내가 잡아주시다 준비됐죠? 자 자 자 잠깐만 아 힘들어요? 오빠 그대들은 쉬워 앉아있지만 나는 왔다갔다 왔다 갔다 나 앉아있다 지났어 근데 여기 아파요 자 자 봅시다 어떻게 해야돼? 엉덩이를 뒤로 중심을 해서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아서 좀 더 좀 더 됐어 됐어 어 내가 잡고 있잖아 자 자 봅시다 어 이 상태에서 종아리 종아리 하이백을 뒤로 빌어봐 살짝 이 상태 판 들리지? 이 느낌으로 가는거야 이거 완전 스쿼트인데요 근데 원래 엉덩이를 빠지마 자세 참 왜 엉덩이를 그렇게 빼 엉덩이를 빼 엉덩이 빼지 말고 무릎만 자꾸 엉덩이 그렇게 빼면 엉덩이 빼는게 아니라 자세 참 엉덩이 빼는게 아니라 무릎만 내렸을 뿐인데 거기가 튀어나가는걸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때 습관이야 그래 자 허리 펴고 엉덩이 빼지 말고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밀어봐 살짝 뒤로 뒤로 밀어봐 그렇지 들리지 양쪽 다 50 대 50 그렇지 밀리지 들리지 이 느낌 이걸 딱 유지 앉아 빠지니까 한번 해봐 밀어봐 밀어봐 더 더 딱 유지 유지 넣다 뺏다지 말고 유지 힘 넣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 빼면 안돼 힘 힘 빼면 자빠져 오케이 자 그렇지 딱 자세 좋네 자 어떻게 해야돼 올려주고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다시 짬 좋다 어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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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습관 잘 들어야 돼 오케이 어 자자 그 자 이렇게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다 어떻게 해야돼 내가 한쪽만 잡아줄게 내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요건 안되고 요건 안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내가 머리가 아파 요렇게 하면 잡을 수가 있지 아 아 아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지 앉아볼 수가 없잖아 카메라 두고 가야 되니까 자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거야 그 느낌으로 자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자 이대로 이대로 유지 땅 보지 말고 나 내 얼굴 보고 자 내 얼굴 보고 자 내 얼굴 보고 자 내 얼굴 보고 자 안자빠지니까 딱 유지만 해 힘 빼지 말고 딱 그대로 그대로 유지 자 상체 좀 더 펴고 그렇지 더 밀어야지 하이백 하이백이 비상 밀어야지 받침대 밀어야 돼 그렇지 밀어야지 밀어야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렇지 이게 유지 이게 가는 거라고요 그렇지 이 상태로 저 힘 딱 빼면 내려가는 거야 네 이거 구백을 세게 든 거고 네 더 확 짙게 봐 그렇지 이게 완전 쓰는 거야 확 짙게 지지 그렇지 그니까 속도가 많이 났을 때 이렇게 속도가 많이 났을 때 자 합시다 자 슬슬슬슬 슬슬 유지해야지 난성하지 말고 난성 몬탐 보고 있어 날 봐야지 날 보고 자 그렇지 좀 더 더 그렇지 이 상태 이 상태 유지 지금 안 넘어간다고요? 내려가는 힘이니까 내가 좀 잡아주니까 하는 거고 서 있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 느낌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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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 대 50 50 대 50 50 대 50 자 느껴져 내려오는 걸 딱 밀리는 게 느껴지지 자 조금만 조금만 더 상체가 너무 앞으로 간다 그렇지 좀 뒤로 편안하게 그렇지 자 힘을 똑같이 50 대 50을 주는 거야 힘을 똑같이 50 대 50 오케이 오케이 50 대 50 50 대 50 딱 보지 말고 날 봐야지 야 카메라 봐 카메라 봐 자 오케이 됐지 됐지 자 50 대 50 느낌이야 딱 밀린다 밀려서 내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아시죠 자 자 자 자 자 자 내가 지금 손을 다 다운데를 잡아주는 이유가 응 잡아주는 이유가 그래가지고 50 대 50을 찾거든 응 응 자 50 대 50을 찾아야 되니까 자 봐 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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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지 내려오지 내려오지 느낌 오지 자 느낌 오지 느낌 자 느낌 오지 자 이 느낌으로 갈아가죠 이 느낌 자 50 대 50으로 힘을 주고 자 좀 위에 빨리 내려간다 그럼 하이백을 더 확 제껴 뒤로 허벅지로 아니 종아리로 정아리로 딱 세우면 되는거야 그렇지 자 이 느낌으로 쭉 내려가는거야 저 느낌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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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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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렇지 자 그렇지 자 어우 힘을 자 확 제껴봐 이제 확 딱 제껴봐 이거 투잖아 그렇지 되지 자 내가 이제 잡아줄게 안 잡아줄게 손 놔도 돼 어 어 어 자 50 대 50 힘 빼지 말고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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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돼 오빠 머리 아파 지나가지고 자 그거를 유지를 해야되는거야 이 상태로 내려가는 힘과 반대해 네가 만약에 확 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돼 뒤로 확 제껴 그리고 이 상태로 지금 유지하는거야 이 상태로 그냥 내려가는거야 금방 샜잖아 오케이 한 번 더 잡았을게 자 갑시다 자 잘했어 자 아까 그 느낌 아까 그 느낌 무릎이 아픈게 아니라 여기가 여기가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무리하기 힘을 적은거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래 이 상태 좋다 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얘를 제끼는거야 활백을 뒤로 미는거야 네 자 밀어봐 밀어봐 그렇지 그럴등이야 이렇게 보면 너무 세게 밀면 브릭크가 서는 거잖아 그렇지 어 오케이 갑시다 브릭금 딱 살살 는 상태에서 쭉 내려가는 거야 50대 50으로 50대 50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크지? 50대 50으로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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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바위 놔봐야지 놔봐야지 땅보면 절대 안돼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찾아서 하는 거야 50대 50으로 쭉 그렇지 어이 좋아 잘한다 그렇지 50대 50 딱 눕고 자 손 놨어 이제 그렇지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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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으로 그렇게로 내려가는 거야 자 좋아 잘한다 토닥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돼 빨리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쾅 제껴 그냥 파이빵 딱 세워 파이빵 딱 세워버려 알았지 자 이걸 힘들고 50대 50으로 딱 주고 가야돼 오케이 자 내가 올라갔을 때 팡팡 봐야돼 자 쭉 저기 쇠아 있는 데 있어 내려가 아니 근데 혼자 어떻게 일어나봐 내려갈 수 있어 혼자 어떻게 일어나봐 일어나는 방법을 할래 하나 쇠도 또 잡아봐 일어나줘 아 일어나줘 혼자도 일어나줘 이제는 자 뒤가 무겁구만 엉덩이가 저중심 설계구만 엉덩이가 저중심 설계구만 둥둥이로 타 아이씨 저중심 설계야 몸이 아이씨 아니 무슨 샤프십이야 어? 오빠 잠깐만 근데 잠깐만 앉을게요 이거 잠깐만 풀려도 돼요? 어? 이거 잠깐만 풀려도 돼요? 네 뭐할라고 어 여기 무릎 잠깐만 한쪽은 저때 풀면 안돼 네 무릎이 너무 아파 자 오빠 올라갔다 와요 응 아 아 아이고 저 판까지로 올라가야죠 내 판 저기다 채워놨잖아 uit 네 우리 스팸 여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